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2천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는 우리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모더나 측은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백신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완전 합의에 이르기도 전에 홍보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한국의 4천만 도수, 도수는 1회 접종분입니다. 4천만 도수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확인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의를 확인한다는 영어로 Confirms Discu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cussion을 그러니까 논의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모더나는 한국 정부가 잠재적으로 4천만 도수 또는 그 이상의 모더나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다면서 제한된 합의에 따르면 배포는 2021년 2분기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한국 정부가 잠재적으로 4천만 도수, 잠재적으로 Potentially 잠재적입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4천만 도수 그리고 제한된 합의에 따르면 제한된 합의, Proposed Agreement 제한된 합의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 제한을 한 이런 합의에 따르면 Proposed Agreement 그리고 2021년 2분기에 빠르면 배포는 2021년 2분기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시제를 Could Begin 되어 있습니다. Could Begin 가능성, Could Begin 미래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Could Be 2021년 2분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어느 걸로 봐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것 잠재적으로 그리고 제한된 합의에 따라서 2021년 2분기에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끝 같다. 이 말입니다. 전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27분간 통화했으며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수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모더나 측 발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더나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과 백신 공급을 합의했을 때 발표했던 보도자료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아주 뚜렷해집니다. 모더나는 지난 8월 11일 미국 정부와의 초기 1억 도수 공급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1억 도수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 announced supply agreement. announced 발표한다. supply 공급 agreement. 여기는 완전히 supply agreement입니다. 우리는 proposed agreement. 제한된 합의고 여기는 완전히 공급한다는 그런 합의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자료에서 모더나는 미국 정부가 1억 도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보했다. 해저 시키월드. 미국 정부가 1억 도수를 확보했다. 완료행입니다. 완료. 해저 시키월드. 확보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확보라는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달 17일 영국 정부와 백신 공급에 합의했을 때도 모더나는 영국 정부와의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 규제 당국이 사용을 성인하면 2021년 3월부터 공급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문구도 보도자료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규제 당국이 사용을 성인하면 하는 조건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체적으로 모더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규제 당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싱가포르와 백신 공급에 합의했을 때는 싱가포르 보건부와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clude an agreement. 이게 conclude. 결론에 도달했다. an agreement. 합의에. 이렇게 썼지만 우리는 proposed agree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더나가 한국에 대해 사용한 논의를 확인한다는 표현은 통상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할 때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를 확인한다. 우리는 confirmed discussion에 되어 있습니다. confirmed discussion.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이다. 한국과 전혀 대화 안 되는 게 아니라 논의 중에 있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들리는 겁니다. 모더나는 8월 24일 유럽에 8억 도수를 공급하기 위한 유럽연합집행기관과의 진전된 논의를 확인한다라고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진전된 논의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태일하게 디테일하게 애매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에서는 완전히 합의했다고 conclude agreement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엔 11월 25일 유럽연합이 초기 8억 도수의 선금의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논의부터 계약까지 석 달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관련해서 논의하고 계약하는 데까지는 한 3개월이 걸린다는데 청와대도 28일 문 대통령과 반셀 CEO 통화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아직 최종 단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바뀌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합의에 따라서 정부는 모더나 백신 공급 계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계약 체결이 지금 12월 31일이니까 지금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언제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논의부터 계약까지 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연내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모더나는 일본과 협상 중이던 지난 8월 28일 4천만 도수를 일본에 공급하기 위한 일본 후생노동성과의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당일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에 낳은 갓도 가스노부 당시 일본 후생노동 상황은 이에 대해서 모더나와의 현재 교습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습을 진행하는 중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 또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4천만 도수는 언제쯤 목표로 하고 있나고 물었을 때도 내년 상반기부터 4천만 도수 이상을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 그 이상은 아직 교습의 과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솔직하게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달 후인 10월 29일 최종 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후생노동성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청와대가 모더나와의 논의 중에 합의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브리핑에 나선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두 달 후에 최종 계약을 맺은 겁니다. 두 달 후에. 모더나 보도자료와 온도차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인 것은 비상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논의. 논의. 모더나는 보도자료 하단에 이 자료에 이 보도자료에 나온 미래 지향적 소수론 약속이나 보장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이는 미국 상법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사실로 오인받아서 회사가 책임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넣는 상투적인 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보도자료에 나온 미래 지향적인 소수론 약속이 아니다. 보장이 아니다. 이게 나중에 상법적으로 문제가 걸릴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도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상장회사들 같으면 주가에 반영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있는 그대로 올리는데 우리 정부는 마치 단정적으로 계약을 다 차결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다. 오로지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 정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이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뭐 했느냐라고 질타가 그냥 계속 이어지니까 이걸 그냥 빨리 빨리 이 국민의 분노를 잠주하기 위해서라도 대충 뭐 모더나하고 선이 닿았다라고 하거나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더나하고 합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성급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희망사항이었지 정해진 결론이 난 사항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탁현민의 쇼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내용보다는 뭔가 했다는 것에만 치중하고 또 우리도 백신을 구입한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화를 그만 풀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를 해달라 지지율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낯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국제관계에서는 상대가 계약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우리만 발표한 게 아니라 저기도 발표를 하는데 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계약하는 당사자에서도 볼 때 아주 신뢰가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뭘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계약 조건도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몸이 닳아가지고 이미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하니까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한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을 갖다 줘도 적은 다 받을 것이다.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선적 조건도 우리가 불리하게 해도 무조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에 지나면 구입할 거니까 어차피 합의 받다고 하는 거나 지금 논의 중인 거나 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완결된 협상이 아닌데도 홍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는데 그나마 내용과 다른 발표를 했으니까 정말 창피할 따름입니다. 주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쏙 빼놔 놓고 지금 대통령이 나서면서 이렇게 공을 잃었다. 내가 지금 불투명한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서니까 역시 해결되더라 라고 했는데 그 공이란 것이 너무나 과장된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 나가볼 때도 정말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